지금 오염이 되어있을까요? 아직 캔슬했나요? 오염이 되어있어요? 우리 친구들이 오염된 거 봤어요? 다같이 한번 해볼까요? 시작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만루기장에 옷을 손에다가 초보간 내용 탈출제를 다 뿌렸더니 텐지가 많아졌대요 각 조별로 두 개 나라씩 선택해서 우리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안하면 안할지 아 이거 어떻게 마시면 좋을까 안 좋을까? 안돼요! 안좋아요! 그래서 야단하군이 그 옆에다가 수치를 해 주세요 뭘 하느냐? 생각하느냐? 아무렇게나 필리핀은 마음검사님이 1월부터 12월까지 천재가 틀리지 않는 옷가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가요? 골고리마다 생을 쭉 나열해 눈을 본 적이 있어요 배틀하면서 동공애가 더욱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3초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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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